자 복숭아 라떼님.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어떤 구성으로 가입한 게 적절하게 가입하는 걸까요? 적절하게요?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개념이 높은데요. 일단은 혼합설계에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추천해드리죠. 그래서 일단 4세나 5세 같은 경우는 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. 혼합설계에서 암이나 뇌질환 어느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암 같은 경우는 3천에 2천, 3천에 3천, 또 하나의 암보험은 2천에 2천, 합산하면 5천에 5천, 우리나라 5천, 유산 5천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뇌질환, 심장지환 쪽은 어디 보험사는 뇌혈관이 좋고 어디 보험사는 구정매, 심장판마, 염증계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혼합설계에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 일단은 플레이어의 아맨과 염증계가, 흡사한 방식이 없어서 고명사는 조금로부터 4천에 3천까지 입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.